대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경부고속도로에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전복되면서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앞에 본네트 타손물. 시커멓게 타버린 내부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2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60대 운전자가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길이 구부러진 구간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빨간 불씨가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동 입주민 10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감식해 화재의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엔 경기도 성남 경부고속도로 금토분기점 주변에서 1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도로를 뒤덮으면서 통행하던 차들이 1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